A팀 A팀 이쪽 팀 이름은 A팀 그러면 A팀 여긴 무슨 팀 할까요? 팀 이름은 얘기해 보세요 B B 여기는 A팀 여기는 B팀 역시 그런 것이래요 호랑이 사자 사과 이런 것이래요 A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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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B팀 그러면 A팀과 B팀이 역사적인 대결을 할 겁니다 뭐로? 게임을 통해서 그냥 A팀이 이길건지 B팀이 잘 모르겠어요 A팀 경기에 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? 뭐 있어야 되는데 A팀 A팀 좋아 A팀 화이팅 시작 이길이 할아버지